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 및 거래자들 진행의 도재인입니다. 오늘은 내마녀가 심수를 부린 날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들은 팔았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선택이 옳았을지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부터 이슈까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소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 및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은 배트맨의 젠틀맨이시죠. 저희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 재미있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내마녀의 날이었잖아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보통 이 개념 자체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저희 위원님들이 자세히 설명도 드리고 있지만 왜 내마녀의 날이라고 보통 불리나요? 그러니까 주가지수의 선물 옵션 그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의 선물 옵션 개념이 동시에 매도 또는 리밸런싱 또는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극대화되고 예년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올초 3월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2, 3% 가냥 양지수가 모두 다 빠지는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녀가 심수를 부린다라는 의미로써 결국 이 변동성 극대화 또는 하락에 대한 위기 경보를 좀 울리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장 초에 조금 빠지는 것 아닌가? 미국 선물도 좀 약보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빠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MSCI 리밸런싱 때의 외인들의 강한 매도가 있었고 개인들의 또 강한 반발 매수가 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은 조정의 강도는 깊거나 크지 않았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장 동시효과 마감대에 외인들의 매도가 나왔고 기관들이 그것을 거의 다 받아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시총 상위주 코스피 시총 상위주 기준으로 두세 효과씩 조금씩 다들 시간 외의 거래에서 상승해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외인들의 매도가 동시효과 기점으로 조금 강하게 나타났다는 부분 그것을 기관들이 어느 정도 다 받쳐줬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서 이번 내마녀의 날 같은 경우에는 사전 조정에 의해서 조금 무난하게 넘어간 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12월을 제가 차분하게 보내자, 차분하게 보내자 말씀을 드렸는데 12월의 그 차분함 중에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0일 오늘이죠. 오늘 한국의 동시옵션 선물 만기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18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동일하게 동시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변곡점을 활용해서 내년을 준비하는 찬스로 쓰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순서를 통해서 시장과 종목과 섹터 이런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을 차분하게 보내기 위해서 좀 넘어야 될 언덕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짚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강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좀 장중에도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 12월에도 절대 쉬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주 일요일날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또 무료 주말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는데 일요일날 오후 6시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황금 시간대잖아요. 이때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 오시거나 방송을 통해서도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편안한 매매 그리고 편안한 수익, 안정적 수익을 말씀을 드렸는데 편안한 매매가 과연 무엇인가? 편안한 매매와 수익까지 이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원본 손실,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주식 투자 상황에서 어떻게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지에 대해서 그나마 이 증권 시장 안에서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내년을 준비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부분에 조금 중점을 주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내년을 준비할 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면 제가 주말 강연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좀 핵심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편안하다와 매매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단어인가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 비법에 대해서 주말 강연회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까지 여러분들 꼭 챙겨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나눠봤으면 오늘의 이슈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두 가지 이슈를 꼽아왔습니다.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드디어 퇴출됩니다.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 이슈를 한번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백신 접종 가시와 항공, 레저, 소비제 관련된 종목들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진단해 보도록 하죠. 두 가지 이슈를 오늘도 짚어봐야겠죠. 두 가지를 꼽아봤는데 특히 공인인증서 이슈 같은 경우는 오늘이 공인인증서 폐지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주가 흐름을 좀 예상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공인인증서라고 하면 지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어렵지만 그만큼 또 보안은 철저했던 그런 인증서가 이제는 좀 경쟁 시대, 무한 경쟁 시대에 좀 내던져진 모습이 있어요. 민간 업체들과 좀 이제는 앞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관련돼서 주가 흐름을 보기 전에 저희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공인인증서 평소에도 자주 쓰시죠? 네, 공인인증서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쓸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어놨고 금융 또는 HTS, 홈택스, 정부기관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써야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인터넷 상황에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는 공인인증서가 없는 한국인처럼 울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어디 가서 본인인 걸 인증하기가 힘든 어렵지만 그리고 복잡하지만 쓸 수밖에 없었던 인증서인데 울며 겨자먹기를 썼다면 이제는 민간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로도 인증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폐지된다고 해서 완전히 쓸 수 없는 게 아니라요. 쓸 수는 있지만 다른 업체들과 공동,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민간 업체들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달라지는 거고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고요. 그럼 관련된 이슈를 좀 지켜보자면 계속해서 폐지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부로 이제 완벽하게 좀 폐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미원님은 이 이슈 어떻게 보셨나요? 결국엔 이제 외국인들 또는 우리나라에서 애플이라고 하죠. 맥OS를 쓰시는 분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 이전에 액티브X라는 것 때문에 한창 말이 많았었죠. 우리나라 시장에서 뭔가 결제를 하려고 하면 공공기관의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액티브X라는 것을 꼭 깔아야지만, 설치해야지만 사용이 되는, 접속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그것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렇게 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뿐만 아니라 다른 OS에서도 접속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도 국가에서 공인이라는 단어를 조금 붙여줘서 시장에서 좀 독점적 지위를 사용하는 그런 몇몇의 업체들이 있었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접속을 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다른 운영체제를 쓸 때 조금 번거로운 점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 시장 규모, 시장 규모가 적지도 않았습니다. 약 700억 정도의 시장 규모였는데 그 부분이 이제 공인이라는 부분을 조금 떼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지라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이 되는데 국가에서 정해준 공인이라는 단어만 빼고 공공인증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민간인증서가 생기는 건데 민간인증이라고 한다고 하면 많이들 사용하시는 손가락 지문으로 로그인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홍채 인식을 하신다든가 얼굴 안면 인식을 통해서도 로그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 은행을 가보시면 은행에서도 손목의 혈관을 통해서 이렇게 본인인증을 하는 것들을 좀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건 인주에다가만 도장을 찍어서 날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인주 없이도 은행에서 단말기 사각형이 있는데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면 바로 날인이 되는 그래서 인주가 필요 없는 그런 모습들까지 진화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공인인증서의 폐지, 민간인증서의 도입 이런 수순은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인증 시장이 조금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도 그렇고요. 네이버도 그렇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엔 카카오와 네이버의 빅데이터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장이 결국 커지고 결국엔 이 보안 문제에 있어서 대기업들이 좀 더 강하게 그 부분들을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할 수 있고 잘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시장도 카카오와 네이버, 빅데이터를 좀 활용하는 기업들로 이목이 집중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페이도 그렇고요. 뱅크사인, 토스, 패스 뭐 이런 부분들 결국엔 독점적 지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집중도 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공인인증서에서 이제 공인이라는 말을 떼어서 그냥 이제 다른 업체들과 비슷하게 인증서끼리 경쟁 구도로 들어갔다. 본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는 불편하긴 했지만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도 보안 하나는 되게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던 분들은 이 보안 문제 때문이라도 계속 사용할 것 같다는 의견들도 종종 있거든요. 관련돼서 그런 보안을 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까요, 의원님? 네,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 은행권들을 조금 위협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잔고도 높아지고 있고 대출도 실행해주고 있고 이용 고객들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인데 결국엔 여기서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으로 본다면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공인인증서 폐지와 시행일에 맞춰서 조금 시세가 분출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매집의 흔적들이라고 할까요?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중간중간 매집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시세를 주고 다시 한번 시세를 주고 오늘 뉴스에 팔아라라는 부분인지는 몰라도 조금 이렇게 매물이 출해된 그런 모습들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정보인증도 있습니다. 비슷하네요.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행일에 앞서서 조금 하락하고 오늘도 재차 하락하고 이런 흐름들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보에 빠르고 앞서서 국가에서 어떤 시행, 법률에 대한 시행들이 있을 때 그런 매매에 조금 능하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하셔서 수익을 보시는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라온시큐어 같은 흐름도 마찬가지로 조금 시세를 주었던 흔적들이 좀 확인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 기업들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공공인증서로 바뀐다고 해서 결국엔 뭐 이제 장사할 거리가 없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엔 보안에 대해서 그간 쌓아왔던 노하우와 기술력 그리고 특허들을 조금 각 기업별로 확인을 하셔서 앞으로 민간인증서 시장에서도 이들이 갖고 있는 특허나 협력하고 있는 관계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카카오나 네이버나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겠죠. 은행, 큰 은행들과도 함께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 어떤 기업이 어떤 시스템으로 큰 대기업들과 또는 은행들과의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앞으로도 전망성이 있는 분야죠. 당연한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인증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도 특허가 있고 은행들과의 시너지가 있다고 한다면 유망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 공인인증서의 폐지 뉴스 때문에 시선이 쏠려 있을 때 그리고 조금 생각보다 고점 영역에 올라와 있을 때 그럴 때는 조금 피해 주시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 본연의 가치와 앞으로의 모멘텀 그리고 컨센선스상 추정치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되는 기업들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자꾸 카카오와 네이버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안 쪽에서도 강한 부분이죠. 예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만 로그인했던 시절 그때 뭐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것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다 노출이 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애플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을 하고 나면 휴대폰으로 재차 인증이 와서 직접 그 사용자, 유저가 맞는지 확인하는 부분들까지도 좀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대기업들 그리고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도 공인인증서의 폐지, 공공인증서와 민간인증서 시장에서도 수혜가 그쪽으로 몰릴 수 있다라는 부분 조금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안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약간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앞으로 이 경쟁구도 속에서 살아남을 종목들 중에 이 빅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거대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과연 이 보안 인증서 관련된 것도 잡을 수 있을지 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백신 접종이 가시화됐다는 이슈입니다. 영국과 바레인에 이어서 캐나다도 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좀 지구촌 전체가 코로나19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냐는 희망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관련된 소비재들의 흐름도 주가가 좀 호전되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완전히 종식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면 항공주도 있고요. 레저 관련된 종목도 있고 소비재 관련돼서 다른 종목들이 모두 움직이고 있는데 항공이나 레저 그리고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한번 공략을 했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이어서 코로나19가 자꾸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어서 또 주춤했는데 최근 흐름은 어떨까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진단키트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백신 치료제까지도 뉴스에 휘들리지 마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이 기업의 본연의 가치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점에서 따라가셨던 분들이 조금 고생하시면서 상담을 주셨던 부분들이 기억에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스크 때도 그렇고요. 진단키트 때도 그렇고요.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조금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은 백신의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극대화될 때가 언제냐. 이제 곧 내년 상반기 중순 좀 가면 일반 국민들에게 접종을 시작한다는 거죠. FDA에서 임상시험군이 3만 명만 이상이 된다 그러면 임상시험을 하게 했는데 3만 명이 아니라 몇 천만 명에게 이 백신을 접종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뉴스화돼서 전 세계 또는 우리나라에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백신 관련된 주들의 변동성은 그게 달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효능이 몇 퍼센트래 하면 백신 관련주들이 백신을 생산하지도 않습니다. 백신을 들어가는 그 핵심 성분이 우리 회사에서 제조하는 코로나19를 치료와 상관없는 약품과 동일한 성분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것만으로도 상한가가 하고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고밸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러한 뉴스의 변동성이 극으로 달할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직접적으로 영업이익이 창출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백신 생산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조금 더 관계가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결국 CMO 기업들이 되겠죠. 백신을 직접 생산을 하는 기업을 이제는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뉴스 그리고 급등 그리고 조금 부정적인 뉴스 급락 이런 사이클이 앞으로도 여지없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에 너무 휩쓸려서 손해를 보시는 일들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백신이 이제 나오면 제가 일상으로의 복귀, 일상으로의 복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소비 회복이 일어나고 소비 회복이 일어난다면 결국 공장에 이 물건을 더 찍어줘 라고 주문이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공장과 기업들의 매출과 이익이 증대되는 우리 말 그대로 다시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의 서버 재투자 그리고 증설에 대해서 여지껏은 물류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쌓아놨던 재고를 통해서 근근히 지금까지 영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재고도 조금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IT 기업들의 증설과 재투자들이 이어짐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된 주, IT 관련된 주들이 내년에도 유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추가 증설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반도체 섹터 소부장이 아니라 저는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 순으로 좀 보시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코로나19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또 드렸었습니다.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내 눈에 보였던 가전제품들 그리고 내 눈에 보였던 가구들 그리고 여행도 못 가고 밖에 외부 활동을 못하니깐 집 안에서 뭔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 소비의 패턴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리고 가전제품을 바꾸거나 가구를 바꾸거나 라는 부분으로 좀 이 소비가 분출됐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교체 수요가 또 나올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말씀하셨듯이 해외여행이 조금 더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면 해외, 항공, 레저, 스포츠 그리고 문화 생활까지도 조금 이어져 나갈 수 있다는 부분들 지금까지는 집에서 식료품들을, 식음료품들을 배송해서 먹었다 한다면 이 편안한 생활을 문화를 결제할 때도 이커머스 시장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전망도 밝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으로의 복귀, 경기 회복, 소비 회복 이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안타깝게도 올해 안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해 주었다 한다면 조금 더 이 부분이 완화되는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카지노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호텔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화장품 관련된 부분도 수출길이 조금 더 안전하게 열릴 수 있고 여행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까지도 입국자, 출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의 제한을 완화하는 그런 협의까지도 이루어졌을 텐데 안타깝게도 국내외 상황으로 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은 조금 뒤로 미뤄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결국엔 온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을 좀 내다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중국 한안영 해제에 관련된 이슈까지도 한번 챙기셔가지고 추세 하단부에서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서 기다린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백신이 이제 백신이 가시화되고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들이 앞으로도 잘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이 먹구름이 거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저점에서 매수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다고 해서 이렇게 뭘 샀나 제가 보니까 최근에 지수가 잘 올라갔던 게 대형주 위주였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이렇게 시장이 약간 흔들릴 때 뭘 샀나 보니까 대형주를 좀 샀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평소에는 잘 사지 않는 종목들을 대부분 대량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만약에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갔다면 늦지 않았을까요? 지금 삼성전자를 오늘 사신다 또는 최근에 7만 원 이상 권역에서 사신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조정장, MSCI 리밸런싱 때도 그렇고요. 오늘 장 초반에도 그렇고요. 외인들이 매도를 내거나 기관들이 매도를 낼 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증시의 대기자금 자체가 그리고 증시의 총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 그 대부분의 대기자금을 개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뭔가 외인들의 대량 매수 때에는 개인들이 매수 찬스다라는 이런 공식을 조금씩 가져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외인들의 매도 시에는 개인들의 매수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배당락 이후, 연말, 양도세 회피성 매도 물량 이후에도 개인들의 순 매수가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한다면 달러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외인들도 결국엔 매수세로 돌아오고 이 조정들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외인들도 바스켓을 담고 올 한 해 동안 수익률을 클로징하기 위해서 기관들도 연이어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들,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내년 연초부터 기관들도 다시 한 번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변곡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지혜롭게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MSCI 리밸런싱 때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쳐주지 않았다면 주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고 그게 다음 거래일로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매수가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신다고 한다면 결국엔 내년 1월 랠리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조금 매수세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외인들의 자금도 기관들의 자금도 동반 매수로 조금 나와준다고 한다면 1월 랠리가 조금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12월 변곡점을 말씀드렸는데 하나의 고개를 오늘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개도 조금 안전하게, 양호하게 넘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인들의 자금에 있어서도 미주 쪽 외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반면 유럽 쪽 자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와 중기도 어느 정도 적절히 섞여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유럽 쪽의 중단기 자금들이 좀 빠져나갔을 때 미국과 우리나라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1월 랠리 때에도 개인, 외인, 기관 모두 다 강매수세로 돌아선다고 한다면 JP모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다른 보고서들에서도 나오고 있는 코스피 3000, 3200 그런 포인트들까지도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조금 밝은 1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뭔가 조정 시의 매수라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추세 하단에서 접근이라는 부분도 좀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주의를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등락이 굉장히 컸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약바이오줄 그리고 백신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등락이 굉장히 컸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쉽사리 이렇게 달려들었다가는 양도세 회피성 매물출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조금 주의해서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한 장에서는 조금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고 조정이 나올 때 굳이 나는 고점에서라도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조정을 이용해서 오늘과 MSCI 리밸런싱 때처럼 이제 18일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 또는 배당락 12월 28일이죠. 그날을 이용해서도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옛날에 그 개인 투자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종목을 샀는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고요. 백신이 정말 빠르게 나와서 이제 좀 일상으로 복귀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내마녀의 날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좀 조용히 지나간 날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장을 움직여던 업종과 종목을 좀 짚어봐야겠죠. 어떤 부분을 좀 더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셨을까요? 아까 이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개인들이 조금 매수를 강하게 한 종목들 위주로 시총 상위주들이 좀 잘 간 부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소식 때문에 일부 반도체 업체들이 조금 강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12월 변곡점이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지나갔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마찬가지로 대형주, 전기전자, 제조업, 화학, 금융까지도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도 개인들이 조금 잘 사준 부분들 컨텐츠,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제조, 유통까지도 이렇게 좀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총 상위주들이 각각 조금 등락은 있었지만 강한 매수세가 이어졌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지수도 영향을 받았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년과 다르게 시총 상위주들만 강하게 올라갔던가 그것이 아니라 하락 종목, 상승 종목, 보합 종목의 종목 수를 봤을 때 예전에는 시총 상위주들만 어마어마하게 강한 매수세가 올라와서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2배에 가까웠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많았다. 그것도 양 시장에서 모두 같은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우리나라 증시 전반의 일정 부분 안전한 매수들이 곳곳에 순환매를 하다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흘러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로 좀 읽혀졌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일부 조정을 받을 때 그 외에 코스닥 종목들까지도 다시 한 번 좀 코스닥 위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풍이 파도 칠 때 또는 바다에 태풍이 부는 이유가 바다의 그 순환, 바닷물의 순환 때문에 태풍이 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태풍의 순 기능 중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주들만 태풍이 몰아쳤는데 결국엔 다시 한 번 시총 상위주들이 어느 정도 차분한 조정이 나올 때 그때 다시 순수하게 우리나라의 1차 협력사들이나 코스닥 위주의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 기점을 저는 1월달 또는 12월 배당락 이후부터라고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웨인이 코스피에서 1조 3,600억 원 이상을 매도를 했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2억 원 정도 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들을 조금 살펴본다고 한다면 제가 이 부분 좀 많이 보여드렸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리밸런싱 때 좀 나왔고요. 오늘 만기 옵션 때에도 좀 나와줬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같은 경우 리밸런싱 때도 그렇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받아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시간 외에서 조금 단일가 거래에서 좀 많이 받아준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도 우리나라 기관들이 조금 받아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외인들도 다시 한번 매수세로 돌아선다고 한다면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코스피 시장이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하락 부분이 있었는데 코스피 지수와의 차이점입니다. 외인들은 코스피에서 리밸런싱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강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외인들의 흐름을 본다면 오늘 오히려 매수를 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주춤할 무렵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강한 매수세가 올라올 수도 있다는 부분들로 투자 포인트를 조금 이제는 대형주에서 기타 다른 중소형주들로 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러셀 이천 지수 같은 것들도 에너지와 중소형주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들 러셀 이천 지수도 낯사게 기술주 하락 그런 부분들을 좀 피해서 러셀 이천 지수는 견조한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시장에서 중소형주의 랠리가 1월 달에 좀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12월에 변곡점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번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 변곡점은 18일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될 거고요. 1월 랠리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는 배당락일을 통해서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 섹터에서 종목을 정하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타이밍을 정하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제가 말씀드렸던 18일과 28일 정도로 보시면 1월 랠리에 막차를 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월 랠리가 계속해서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회가 얼마 안 남았네요. 두 번이면. 18일과 28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순매수를 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때를 좀 노려보시는 걸로 팁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일장을 움직일 종목들과 업종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이라고 해봐야 12월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회원님.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장을 조금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이 필요할까요? 지금 아직까지 배당주가 없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2월은 이제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또는 배당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매수를 하셨던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 이야기들은 결국 이제 방송이나 뉴스를 통해서 11월 초중순부터 배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로 쫙 나옵니다. 이미 매수를 빨리 하는 분들은 그 뉴스를 보기 전부터 매수를 해놨다가 결국 그 뉴스가 나오고 좀 추가적인 랠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미 차익 실현, 배당 수익률보다 매도 차익 수익률이 높았을 때에는 여지없이 매도를 하고 딱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셨는데 대표적으로 KB금융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이 하단 추세가 좀 잘 견고하게 잡혀있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지금 연초에 코로나를 제외한다 해도 이 추세선 안에서 하단부를 좀 지지해주면서 올라갔던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상승을 했느냐. 10월 초부터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갭이 생기죠. 결국 이 공간의 갭은 뉴스에서 배당주,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르면 10월, 늦어도 10월 중순부터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죠. 이제는 이 하단부를 터치하지 않고 조금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가 10월 말일 날 한 번 나왔고요. 그리고 이 매도세가 앞으로 변곡점이 나올 때마다 추가 매도가 나올 것인가. 아니면 배당을 받기 위한 주주분들의 쭉 보유 관점으로 이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여간까지도 한 20% 이상의 조금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배당 포인트보다 매도 차익 수익률이 지금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아직까지 큰 거래량은 터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근데 배당주를 안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배당주가 아직도 좀 살만한 것들이 좀 아직 남아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다음 9시부터 있는 심야상담소에 대한 리뷰를 조금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심야상담소에서도 이제 오늘 노랑이 궁금증에 대해서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배당주 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매수 가능할까라는 부분들을 몇 종목 꼽아서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심야상담소에서 한번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매도 자리들을 넘긴 상황에서 제가 KB금융을 배당주로 추천드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배당주가 언제부터 상승했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 지금 KB금융을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서 매수를 들어갔다가는 배당수익률보다 지금 이미 훨씬 뛰어넘는 매도차익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지 안 받을지 선택에 따라서 주가는 하락할 수도 있다. 다시 이 추세선 안으로 돌아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배당주를 사야 되는가? 추세 하단에 있는 배당주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연회를 통해서도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KTNG라는 기업입니다. 지금 KB금융과는 조금 다른 추세선인데요. 추세 하단부와 이격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조금 추세선을 상단과 하단으로 좀 나눠보고요. 장기 추세선까지 한번 이렇게 그어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세 라인이 좀 그어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세 라인을 중간 라인도 돌파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 매력도가 얼마만 아직 남아 있는가? 지금 배당 수익률이 KB금융이 한 4% 내외인데요.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시가 배당률로 5%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사신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배당을 받으셔도 되고 배당을 받지 않고 이후에 상승분 매도 차익 수익률을 실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서 나 아직 배당주가 없는데 라고 하신다면 배당주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 락에도 안전한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두산 같은 경우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현대중공업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딱 정해진 그런 흐름들이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말고도 두산에서 매각 중인 자회사들 그리고 리조트, 골프장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배당 매력도가 있는데 배당 락 때문에 고민이 된다. 그런데 아직 추세 하단에 있다. 이런 종목들, 이 포인트들입니다.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 높다. 그런데 아직 하단에 있다. 그런데 배당락을 막고서도 더 갈 수도 있을 여지가 있다. 라는 그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살펴보신다면 마찬가지로 두산도 이 하단부에서 상승하고 있는 이 하단부와 추세 하단부와 이격도가 크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신다면 배당락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해볼 만하지 않을까. 배당을 받고 나서도. 그런 부분으로 좀 내일장으로 움직일 업종, 12월 달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업종. 배당을 주는데 장기적 보유 관점도 괜찮다. 그런데 추세 하단이다. 이 세 가지 한번 잘 기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배당 관련된 종목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관련된 종목들, 배당락이 없는 종목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위험도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하면 배당주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지금 속보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늦기 전에 2050을 주제로 가속화되는 이 기후위기에 맞서서 탄소중립국으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이슈가 지금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앞으로 좀 볼만할 것 같은데 강력하게 좀 강조를 한 만큼 이 그린 뉴딜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도 앞으로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전 세계 모든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탄소 제로화, 그리고 그린 뉴딜,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한 목소리를 냈던 게 인류 역사상 극히 드물 것이다 라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배기가스 절감에 대한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유망한 업종입니다. 미 증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요. 태양강, 수소 이런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전기차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기차 제조와 그린 뉴딜 이런 부분들로 나가는데 원래 전기차에 들어가는 특수한 그린 뉴딜에 특화된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기존의 디젤 엔진이나 가솔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지 동일한 부속이지만 전기차에도 바퀴가 있고 가솔린, 디젤 엔진에도 자동차에도 바퀴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퀴 업체가 우리 그린 뉴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앞으로 수소차, 대장주야라고 얘기한다는 건 조금 업체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해주라고 해서 어떤 부품이 수해에 해당되는지 그 기업의 생산 관련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수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또 나왔으니까 제가 어느 종목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 오늘 그래서 잘 갔을까요? 현대로템이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리고 그간의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15,000원 언저리는 지지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투자 포인트를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15,000원에 사셨다가 16,000원 넘어간다고 파셨다. 그런데 16,000원을 뚫고 슈팅이 오늘처럼 나온다고 한다면 현대로템을 다시 못 잡으실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연기금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량을 사고 있고요. 그리고 외인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기관들 자금 그리고 외인들 자금이 오전부터 어마어마하게 조금 쓸어 담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 제가 현대로템을 언제까지 갖고 계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신도시나 우리 집 주변 내가 다니는 길목 옆에 어 저기 수소 충전소가 생기나 보다라는 부분들이 좀 생겼을 때 이 부분 현대차의 주가는 어마어마하게 상승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거예요. 15,000원 하단부에 제가 라인을 굵게 적어놨는데요. 그 부분까지 이제 다시 터치를 할까에 대한 부분이네요. 마찬가지로 변곡점을 이용해서 배당락을 이용해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곡점들을 하나하나 이용하셔가지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수소하면 현대로템 오늘 나왔던 뉴스들도 좀 챙겨보시면 앞으로 투자 포인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속보까지 다뤄봤고요. 관련된 종목으로 현대로템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서울경제TV 배트맨 노란색 오픈 채팅방 열려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더불어서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 가능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관련된 이야기까지 챙겨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트렌드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당신을 위한 한마디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12월 시장에 작은 언덕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앞으로 12월 좀 더 잘 날 수 있도록 12월을 편안하게 나자고 하셨었잖아요. 의원님 편안하게 날 수 있는 방법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11월을 편안히 시장에 주는 수익률을 취하셨다면 12월은 차분히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변곡점을 활용하는 그 첫 번째 기회가 오늘 이제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왔다고 한다면 매수 찬스가 좀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가 워낙 스마트했기 때문에 오늘 이 뇌마녀의 날을 조금 양호하게 보낸 그런 모습입니다. 12월의 변곡점 중에 하나를 넘겼고요. 18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때도 뭔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너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대기 자금이 든든하기 때문에 연말 양도세 회피성 물량도 이미 많이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타법인과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세가 일정 부분 조금 많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기관들은 이미 많이 정리를 했고요. 개인들도 이미 11월장을 통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그리고 기타법인도 많이들 정리하고 이제는 완연하게 개인들은 매수세로 돌아선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변곡점이 몇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곡점은 곧 찬스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요. 12월 차분하게 한 주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주부터는 내가 골라놓은 종목들이 계실 거예요. 첫 주, 둘째 주 섹터 산업군 확인을 하셨고 제가 반도체 그리고 OLED, 스마트폰, 폴더블폰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도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면서 네이버, 이마트, CJ제일제당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섹터와 종목군 그리고 기업까지 정해지셨다면 결국엔 12월 안에 나는 어떤 종목을 들고 새해를 맞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셨다면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거죠. 마음속으로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어디가 하단 부일까? 그리고 그 추세선 하단까지 과연 내려왔다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내려오지 않을 것 같다면 조금 더 위에서 사야 되겠네라는 부분들 차트가 고점에는 있지 않은가? 추세 하단이 맞는가? 이런 부분들 좀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좀 다시 체크를 하셔서 타이밍을 골라야 되는 시간입니다. 18일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그리고 28일 배당락일을 통해서 뭔가 나도 새해를 맞이할 때 이 종목은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저녁 6시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들어오시면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볼까 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매매, 편안한 수익이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부분을 좀 더 잘 짚어야 1월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에 대해서 한번 팁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월의 변곡점을 찬스, 이거 기억하셔서 12월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2월의 변곡점 중 하나를 겨우 넘겼는데 이제 18일과 28일 관련된 이슈들을 잘 넘겨야 1월도 좀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같은 경우는요.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평가와 더불어서 내년 1월 이후로는 코스피 지수가 거의 3천을 넘어설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위원님은 과연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각각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자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대형주들이 힘 내주면. 코스피 3천은 한번 찍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찍을 수 있겠다. 네, 코스피 3천. 왜냐하면 지금 2021년도 영업이익을 추정치를 해가지고 했을 때 2,700에서 2,800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미 2,760선에서 지금 횡보를 하려는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달러 약세가 이어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있어서 좀 더 강한 매수가 이어진다고 한다면 지수를 전망하는 게 정말 쉽지 않고 이 이야기가 나중에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3천은 한번 봐야 된다라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코스피 3천을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절대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뚝심 있는 보유 관점으로 뭔가 내년 1월부터 큰 수익을 낼 수 있기를 저도 간절하게 응원하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3천 그 너머를 향해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단 한 분도 낙오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여러분들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도 좋고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온라인 강연에 저희 호반석 위원님께서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점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반석 위원님과는 잠시 후에 심야상담소에서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양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내 심야상담소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